너무 웃기다 일로 가야 할 것인데?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가 많아 메시나보다는 훨씬 더 점돈된 느낌이고요 이탈리아 3대 도시 나폴리입니다 Terminal 웰컴 투 나폴리 역시 한국에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우리에게 영업을 하고 있죠? 인파드셨어요 오, 땡큐 쇼핑몰들은 이렇게 멋지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탈리아로 방송하는 거 들어보니깐 맥도나우드! 저는 에스프레시용 마키아도로 시켜주시고 헛트링 에스프레시용 에스프레시용 마키아도 맥도나우드! 진실하게 물을 챙겨줬는데 컵이 너무 더러워서 이제 나머지 뭐해? 뭐가 떠있어? 아, 그러네? 둥둥둥둥 이탈리아가 맥도나우드 유니폼이 다 되게 예쁘다 맞아 남자가 입고 있는 셔츠도 되게 예쁘고 뒤에 딱 이탈리아 복귀 색깔로 실로 이렇게 돼가 초록 빨갛고 이렇게 입는데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즐겁게 일하지만 정말 모르겠는 것 같아요 되게 빨개짜라 이탈리아 맥도나우드 맥도나우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에스프레시 마키아도드 에스프레시 맥카페에 꼭 빠지셨습니다 1일 1일 맥카페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에스프레시는 수업 마키아도 축소에 너무 찌매가 콜속 깊이 들어올 때 지 마약을 하는 느낌 아, 진짜 너무 빠르게 마시고 그 향을 음미하라고 턱에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돼 향이 진짜 짠 에스프레시 전문가가 되셨군요? 그라체 그라체 하니깐 짜오 했어 10분? 비켓은 1.1유로 안 비싸네 별로? 아, 수박이라고 그러니 시험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돼 아직도 저렇게 맥도로 오신 분이 있고 핸드폰을 안 보고도 아, 지하철이 흔해지 안 됐어요 아, 지하철이 엄청 심지하게 생겼어 뉴욕 지하철 방향 지하철이 낡긴 낡았다 이건 뭘까? 쉑스페어 그거 먹어봤다 소설 아, 북스토어네 오, 아주 멋진 북스토어가 있습니다 이런 좁은 골목골목 이탈리아 상징하는 것 같대 와, 이런 거는 진짜 오래돼 보인다 이런 거 1유로 우와, 이거 봐 12유로 되게 감수해 생겼어 심슨 심슨 골목 굽이굽이 재밌는 게 상당히 많은 나폴리입니다 여기 오니까 약간 좀 유럽에 왔다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다 일로 가니까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탈리아 까르페 피자를 팔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쿠쿠 하세요 쿠쿠 이탈리아까지 글로벌 진출했습니다 신기하게 에스칼레이터가 있어 뭐야 이거? 계단 옆에 에스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성당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신기하지?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은 멋진 또 하나의 계단이 나옵니다 귀둘기를 퇴치하는 방법 만세를 하면 됩니다 만세! 이탈리아 귀둘기도 똑같아 만세 한방에 다 퇴치가 되는군요 정말 엄청난 크기의 성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대포가 숨어있습니다 아폴리 시내가 다닥닥 붙어있는 주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베즈비오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베즈비오 화상이 터지면서 폼페이가 덮혔지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멋있는 절경 가운데 현대적인 건물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복만 입으면은 정말 아니 이거 남대를 잘 벗어서 안 몰라? 진짜 대박인데 공세시대 수도원 안에서 일어난 사무사권에 대해서 다룬 건데 영화들도 제가 봤는데 그거 진짜 재밌어 한번 봐봐 계속 그 후다닥이 죽어나가는 거 스포해도 되지? 그리었나 봤더니 성경책 끝에 이렇게 넘기잖아 침으로 이렇게 넘기거든 근데 끝에 동굴 다 묻혔나 봐 그래갖고 다 중학교 진짜 재밌어 내가 그 중학교 때 영화로 보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심각적이어서 나는 이제 안 보고 되겠다 진짜 잘 만들고 비싸긴 해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이렇게 성 중간중간 시내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문 같은 개념이네 성도 되게 콜러시엄만큼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진 투구가 우리를 맞이해 드렸어요 시계가 아주 재멋더라고요 벤자왕이 같은 시간을 거꾸로 가다처럼 아니죠? 표정이 아주 질떨렸어 질떡하신 표정인데 질떨렸어 성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마을처럼 불성돼 있는 거 같아 가게 집들이 다 있고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산텔모가 세인트 엘모야 산텔모 여는 데서 산텔모가 배고파졌어 질동했어 급히 배고파졌어 진짜 오 솔레미오 오 태양이 산매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폴리 시내 전경이 360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붕들이 형형색색 멋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EBS 테마 여행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산텔모 성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나폴리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나폴리는 방문할 때마다 저에게 한 번 더 똑같은 하늘 색깔을 보여줄게 없습니다 닥트인 전경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솔레미오를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거기엔 뭐 없어? 세계 3대 위항으로 알려진 나폴리에서 상구를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케이프 바구입니까? 아 저거요? 우리 쪽에? 왼쪽으로 많은 배들이 상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씨 이렇게 보니까 너무 조그맣다 바다는 넓고 5유로가 아깝지 않은 투어였던 것 같아요 아폴리에 왔으면 딱 이거 하나만 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고 피자 먹고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으면 진짜 아무도 못 쳐들어갈 것 같아 이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들어가 이거를 진짜 높이 쌓았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뭔가 트램을 타는 곳이 있는 것 같아 엔터렌스 얼마인지 궁금하다 신기하지 이것도 1.1이다 똑같이 엔터렌스 terrain 별것도 아닌게 immense 참 신기하다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라 재밌는 경험이 진짜 제일 크다 진짜 끝으로 가봐봐 이번에 이 광장이 어떤 광장이라고요? 마루파이프나 뮤즈가 콘서트 하는거죠? 맞아요. 가폴리에서 가장 큰 광장인데 360도로 엄청난 광장도 있습니다. 산프란체스코 디 파울라 성당과 레알레 공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을 모델로 만들었대요. 판테온 같지 않아 저기요? 커피와 요구르트 젤라띠의 나라에서 먹는 젤라띠가 어떻습니까? 젤라띠가 훨씬 맛있습니다. 나폴리에서 나폴리 피자 먹고 이탈리아에서 젤라띠 하나 먹고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스틱 한잔 때리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스크림과 차이를 잘 모르겠어. 왠지 저 흑한 롯데기층에 있는 라푼젤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길도 모르겠어요. 라푼젤이 뭐야? 마녀에 의해서 성에 갇혀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늘어들어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되게 신기하다. 마치 중세시대의 머무랑인 것 같은데요. 나쁜 일이십니까? 앞머리가 너무 짧은데요? 일단 오늘 밤 되니까 진짜 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차이처 죽을 거나 했다던가 더럽다 이런 게 조금 이해가 갔어. 좁은 도로에서 차들이 좀 빨리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크락션도 엄청 많아요. 이른 차가 있는 건 계속해서 돼있네. 오전이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치안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인상을 갖고 맛있는 나폴리 피자를 먹고 좋은 추억을 담고 도망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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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로 돌아가는 승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폴리를 보기 전에 죽지 말아라는 속담이 있잖아. 이제 나폴리를 보았으니까 전 없이 죽을 수 있겠죠. 한 20년 뒤에 올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